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릿의 기릿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증시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오늘 코스피는 2.8% 급등, 코스닥도 2% 급등으로 이 정도면 뭐 우리가 가진 주식들 대부분은 올랐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실제로 하락보다 상승 정도도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코스피, 와 장난 아닙니다. 1월 내내 빠졌던 거 있죠. 그거를 거의 다 되돌리는 모습, 단 이틀 만에 되돌리는 모습을 나타냈고 삼성전자도 오늘 오랜만에 75,000원을 두드리고 75,000원 2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 코스닥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2%나 상승해 줬고요. 최근 대로 저 PBR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코스닥이 조금 소외받았었는데 어제 미국장이 급등, 오늘 미국 선물도 급등하며 코스닥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여전히 에코프로비임은 0.4% 상승으로 애매한 모습 나타냅니다. 매동을 보겠습니다. 매동이 말도 안 되죠. 외국인이 무려 1조 8천억이나 매수하는 모습. 게다가 기관 또 6천억이나 매수했고 연기금 또 1,300억이나 쓸어 담았습니다. 그 물량 어디서 나왔나? 다 개인 분들이 매도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코스피가 충분히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매도하는 건 좀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지만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겠죠. 과연 지금 이렇게 매도하시는 길이분들 잘 매도한 건지 아니면 아쉬운 매도인지 2월 중순, 2월 말쯤까지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연기금 뭘 샀나? 신한지주, LG화, 에코프로버티레즈, 삼성생명과 포스콜딩스를 매수하고 매도한 거는 한국항공우주, 기아, 에스케아닉스, 하이브, LNF를 매도합니다. 오늘의 증시 포인트입니다. 미국이 좋았습니다. 특히 메타 등 기술주가 실적을 서프라이즈 냈고 메타가 시간에서 13%인가 그 정도로 급등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게임주가 좋았습니다. 넥슨 등 외자 게임 32개 판호가 발급되며 중국 게임 규제가 정말 끝난 건지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또다시 조금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많이 속아서 이번에도 속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죠. 환율은 9원이라 하락해 1,323원 유가는 73.82달러 아시아 증시는 닉게이는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상해랑 항생은 조금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상해가 많이 급락하다가 갑자기 V자로 올라오고 있는데 어디까지 올라올지 장막판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선물은 현재 1%나 상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물 옵션을 봐도 외국인의 1조 4천억 매수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콜옵션도 매수 포도옵션을 매도했기 때문에 여전히 좀 더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특히 외국인이 오늘 거의 3조에 가까운 매수를 땡기는 걸 봤을 때 조금은 진심 펀치가 아닌가라는 예상도 해볼 수 있겠네요. 쇼핑을 보겠습니다. 개인, 고버스, 한국항공우주, LNF, 인버스, 두산 로보틱스, 삼성전기, 롯데케미칼, 엔켐, 코스닥 인버스, 현대로템, 현대건설 오늘 개인 분들이 엄청나게 매도했는데 그 돈 다 어디 갔나 봤더니 고버스, 인버스, 코스닥 인버스 등에 몰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고버스를 무려 1천억이나 매수하는 모습 다음으로 외국인입니다. 현대차, 기아, 삼성전자,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삼성바이오직스, SK스케어, 네이버, 이마트, 삼성물산을 매수 마지막으로 기관은 삼성전자, LG화학, 네이버, 현대차, 신한지주, 에스케닉스, 에코프로, 포스콜닉스를 매수합니다. 오늘 외국인은 특히 현대차, 기아, 삼성전자,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등등, 은행, 자동차, 그 다음에 삼성전자 이렇게 쓸어 담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이렇게 크게 매수하는데도 매도한 걸은 좀 봐야겠죠. 외국인이 뭘 매도했나 봤더니 에스케닉스, 한국항공우주, 두산 로보틱스, LNF, 삼성ASDS, 롯데키미칼, 한글과 컴퓨터, JYP 이렇게 매도했으니까 이거는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출제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중국 지준율 인하 소식이 있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스튜디오 산믹 상장, 대만 증시가 휴장에 들어갑니다. 오늘의 섹터입니다. 자동차, 저PBR, 인터넷. 자동차 관련주 좋았습니다. 저PBR 수혜주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현대기아 1월 미국 매출이 부진했으나 SUV나 친환경차는 성장했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기아 무려 12% 급등, 현대차 9% 상승, 현대위아 6% 상승, 현대모비스 5% 상승, 저PBR 관련주 좋았습니다. KB금융 8% 급등, 하나금융지주 7% 급등, TV손해보험 8% 상승, 하나손해보험 3% 상승, 원익홀딩스 상한가 도착, 그리고 매번 말씀드렸던 타이거 지주회사 EETF도 1% 상승합니다. 게다가 이때까지 한 며칠 또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친구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서현 2화 24% 급등, 푸른초축은행 22% 급등. 이런 식으로 저PBR 관련주가 뜨거운 모습 나타내는데 지속성이 얼마나 있을지. 참고로 과거 지난 정권 때, PBI지 기억나시죠? 그렇게 정부 정책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ETF가 무려 100%인가 그 정도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코로나 시구이다 보니까 조금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보통 정부 정책이 들어가면 주가가 오르는 건 당연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충분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 관련주 좋았습니다. 네이버 역대 최대 실적 키로, 네이버 9% 상승, 카카오 6% 상승, 광고 관련주가 좋았습니다. 메타 네이버 등 호실적 발표에 플레이디 상한가 도착, E-NET 14% 상승, 모비데이즈 12% 상승, 나스미디어 7% 상승, 식스지이가 21선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KMW 6% 상승, 에이스테크 4% 상승. 다만 겉허양은 아닙니다. 반도체가 올랐습니다. 1월 반도체 수출액 전년비 56%나 상승했다는 소식에 삼성전자 2% 상승, SK아닉스 1% 상승, 한미반도체 3% 상승, 제우스 10% 상승, FST 8% 상승, 하나 마이크론 5% 상승, 게임 관련주 좋았습니다. 중국 외자판호 발급 소식에 넷마블 6% 상승, 네오위즈 5% 상승, 크래프톤 4% 상승, 카카오게임즈 4% 상승, STO 관련주 오랜만에 올랐습니다. 증권업계 본격 선점을 시작한다는 소식에 K옥션 18% 상승, 갤럭시아 SM 6% 상승, NKMX 이틀 전인가요? 그때 한가갔던 그 친구인데 반대매맨 루머가 해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주식담보 사재권제, 권리 실행으로 매도가 된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상황이 얼마나 바뀌는 건지 모르겠지만 상한가에 도착합니다. 펠릭스미스 상한가에 도착합니다. 중국 3상에서 주평가 지표 달성했다는 소식의 상승, MP 오늘 6% 상승합니다. 메타오 실적 플러스, 애플 비전 프로 출시 등의 기대감 나왔습니다. 오늘의 시황전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이번 주말, 와 이렇게 쉬어야 되는 아시플 정도로 푹 쉬시기 바래요.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